자막이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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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아이돌 라디오 라이브인 도쿄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이돌 라디오 시즌2의 DJ 최디이자 오늘 진행을 맡은 몬스타엑스 형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다들 기대 많이 하고 왔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쉽게도 소리를 못 지르는 만큼 오늘 손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크게 박수를 쳐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만나요. 여러분이 손을 다치지 않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멋진 아티스트 분들이 무대를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 여러분의 스테이지에 참여해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기쁘신 아티스트가 스테이지에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쁘신 아티스트가 스테이지에 참여해주세요. 끝까지 기분 좋게 보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즐거운 시간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박수! 박수! 자, 그럼 바이빈으로 아주 멋진 오프닝 무대를 보여준 저의 짝꿍이죠. MC 영재씨, 나와주세요! 후! 아, 무대가... Yes, sir. Yes, sir. 아, 네. 각고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곤방와, 복고와, 아이돌 라디오 시즌 1노 디제이. 그리고, 지금 GATT7... 잠시만요. 아, 물이 엄청 힘들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GATT7 영재의 신규 디제이, GATT7 영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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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이돌 라디오 라이브 인 도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 라디오 라이브 인 도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 먼저, MBC 아이돌 라디오는 2018년 7월 7일 첫 런칭 방송을 시작으로 무려 5년 동안 이어져 왔으며, K-POP 아이돌 프로그램의 레전드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네, 라디오 프로그램이 라이브 콘서트를 해외에서 개최하는 것은 아이돌 라디오가 최초라고 합니다. 네, 저희 두 사람이 MC로 아이돌 라디오 라이브 인 도쿄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영재 씨랑 저랑 이렇게 뭘 같이 진행을 한 것도 처음이잖아요. 사실 처음이죠. 저는 둘이서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네, 그렇군요. 어때요 괜찮아요? 네. 약간, 문에가 도키도키します. 문에 문에쭈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아이돌 라디오 라이브 인 도쿄와 여러분이 음악으로 공감하고 하나가 되는 시간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공연을 진행을 하면서, Make some noise 하면요. 僕가 Make some noiseって言ったら, 여러분들이 아주 큰 박수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WORKooo, 멋지게aucoup 공연을emit어 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ocalypse Make some noise to make some noise to make some noise is a little similar to me.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학추 하면... ただ, 뭐, 학추って言えば... 여러분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박수를 쳐주시면 됩니다. 皆さん은, 또 비키리의 큰 박수를 보내주세요. 준비됐나요?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학추!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이오ください를 외치면 머리 위로 아주 크게 하트 그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이오ください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큰 하트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자, 그럼... 옆사람 조심! 옆사람 조심! 괜찮아요?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네... 아, 박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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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어... 1, 2, 3 하면 아이오ください 같이 해달라고 1, 2, 3, 3, 아이오ください 言いますので 여러분, 함께 하트 만들어주세요. 세, 노... 1, 2, 3... 감사합니다. 여기... 선생님 한 분이... 누구입니까? 저를 보시더니? 내가 봐주세요. 이렇게... 뾰족하게 하지 말고 해달라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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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전부 다이져브 데스 네, 전부 다이져브요. 자, 그리고 영재씨의 무대가 하나 더 준비가 돼 있잖아요. 영재씨의 무대가 하나 더 준비가 돼 있잖아요. 아이오 살짝 곡의 힌트나 아니면 약간 이야기를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아이오 곡의 힌트나 아니면 약간 이야기를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커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커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 노래 해도 될까요, 저? 바로 갈까요? 네, 너무 좋네요. 자, 그럼 올라온 더 솔로 가수 영재씨의 감성 넘치는 무대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하쿠슈 고다사이 하쿠슈 고다사이 하쿠슈 고다사이 어, 뭐일 말... 이스라엘 첫 번째 문화 이동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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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셋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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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모든 것이 난 wonder 어떤 게 조화와 flavor 너만 떠올리면 blackout 정신 없게 돼 아닌 척을 해봤자 들켜버릴 거야 모른 척해도 티는 나게 돼 니는 동작에 다 써있는데 실 불었단 곳 보는 척 하지 마 그냥 따라와 just come to If you still love me baby I'll be your coffee all day 갇혀 네 매제 찾고 싶어져 매연 니 품 안에 릴락싱 I'm never gonna live 진한 향기 그런 맘의 색 꿈처럼 포근한 느낌 옆에 있어줘 daily 오늘은 lazy day 따뜻한 카페 라테 그 안에 너와 나 Can't take my eyes of you 그대로 please 아무것도 안 들리고 있어 니는 동작에 다 써있는데 실 불었단 곳 보는 척 하지 마 그냥 따라와 just come to If you still love me baby I'll be your coffee all day I'll be your coffee all day 너라는 사람 말이야 엉키고 복잡한 날 투명하게 만들어 투명하게 만들어 투명하게 만들어 다 보여 가울처럼 Next Cause I'm just like 하늑하고 새로운 아아 감사합니다. Stacey girls, it's going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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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뵙터는? 오늘의 뵙터를 보내고 싶어요 그는 뵙터가 너무 많아서 내가 뵙터를 보내고 싶어요 뵙터가 너무 많아요 뵙터를 보내고 싶어요 뵙터를 보내고 싶어요 이 뵙터를 보내고 싶어요 스테이씨의 뷰티풀 몬스터 무대에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 스테이씨를 향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테이씨 여러분도 관객분들에게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멋진 무대입니다. 멋진 무대입니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스테이씨 돌라네커 촬영하겠습니다. 스테이씨의 돌라네커 촬영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진 촬영이 되니까 모두 케이타이를 들어주세요. 이 코너는 촬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케이타이로 스테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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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돌라네커 찍을 준비되셨나요? 네. 스테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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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스윗분들과 많은 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돌 라디오의 사랑하는 아이돌을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 지내고 정말 행복하고 오늘은 즐거운 기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여름에 뷰티플 몬스터 저랑 같이 했었잖아요 아이돌 라디오에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아이돌 라디오에서 이거 만들었잖아요 지금 공백기인데 어떻게 살고 있죠? 뷰티플 몬스터의 활동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그동안 한국에서 많은 스윗분들과 행사와 축제를 통해서 되게 많은 무대를 보여드리기도 했었고 또 저희가 일본 앨범을 동시에 같이 준비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한국의 스윗분들과 스테이지와 페스티벌 등으로 함께 지냈고 일본의 앨범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의 앨범을 준비했습니다 와우 축하해 여러분 일본 앨범 나오면 많이 들어주실거죠? 여러분 일본의 앨범이 나오면 들어보세요 축하해 축하해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출연하는 K-POP 아이돌 중에 스테이지가 가장 막내 그룹이에요 윤씨 K-POP의 기간을 보여줄 각오 되셨나요? 스테이지의 여러분이 오늘 출연자들 중에서 스윗코 팀입니다 윤씨 K-POP의 스테이지의 미션 몬스터 스테이지의 미션 몬스터 스테이지의 미션 몬스터 스테이지의 미션 몬스터 오늘 함께하는 일본 팬분들을 위해서 스테이지의 멤버들이 서로에게 미션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스테이지의 멤버가 멤버들과 미션을 보냈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누구에게 어떤 미션을 보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의 미션입니다 먼저 수민씨에게 도착하는 미션 주세요 스테이지 어 스테이지의 미션 제이씨가 스테이지의 미션이고요 수민언니 눈썹 웨이브 보여주세요 수민씨 한발짝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눈썹으로 웨이브 타주시면 됩니다 제이씨가 스테이지의 미션이었는데 귀엽습니다. 하나, 둘, 셋 부끄럽지 않죠? 너무δыч 틀리네요 이번엔 시은씨 미션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은이의 미션입니다 수민 씨가 보낼 미션입니다 시은아 영어로 애교 보여줘 시은 씨 한 발 앞으로 나와서 영어로 애교 보여주세요 영어로 애교 보여주세요 수민이의 미션입니다 영어로 애교 보여주세요 제가 미션을 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귀여워 박수 박수 귀여워 귀여워 영어로 신선한 애교 잘 받습니다 영어로 아주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다음은 세은 씨의 미션 주세요 세은 씨의 미션입니다 시은 씨가 보낸 미션입니다 세은아 10초 안에 내 장점 3가지 몸으로 표현해줘 세은 씨가 세 가지 장점을 몸으로 표현하는 동안 멤버들이 카운트다운 해주세요 세은이의 미션입니다 세은이의 미션입니다 세은이의 미션입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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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아이사 씨, 제이 씨, 윤 씨 괜찮으신가요? 도키도키です! 미션의 난이도가 더욱더 긴장되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윤 씨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씨부터 시작해볼까요? 윤 씨 미션 주세요! 이번엔 아이사 씨가 보낸 미션이에요 윤이가 세븐틴의 호시 선배님 호랑이 춤추기 윤 씨 진짜 호랑이 기운 보여주실 거죠? 아이사 씨의 미션입니다 호시 선배님의 도라댄스 보여주세요 네!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음악 주세요!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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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고 뜯고 싹 다 뛰지바 흠 우리 안이 가둘 수 없죠 난 태한민국의 마지막 코랑 흠 씹고 뜯고 싹 다 뛰지바 흠 우리 안이 가둘 수 없죠 난 태한민국의 마지막 코랑 흠 와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호랑이들이 몇 명 있거든요 제가 아는 호랑이들이 몇 명 있거든요 세븐틴의 호시 세븐틴의 호시 세븐틴의 호시 몬스타엑스의 주헌 세븐틴의 호시 세븐틴의 호시 세븐틴의 호시 세븐틴의 호시 아이사씨 세상에서 제일 귀엽게 부르시합니다 알겠죠? 세계에서 가장 귀엽게 부르시죠 세계에서 가장 귀엽게 부르시죠 너무 귀엽게 부르시죠 네네 면버가 이렇게 보여달라고 한 이유가 있었네요 멤버가 보여달라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이씨 괜찮나요? 마지막 준비 되셨어요? 마지막으로 준비 되셨어요? 마지막, 제이 씨까지 미션 주세요! 이번엔 윤 씨가 보내는 미션이에요. 제이의 애교 10종 세트가 보고 싶어요. 제이 씨, 준비되셨나요? 제이 씨, 애교 10종 세트 시작! 5, 6, 7, 8, 9, 1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애교 10종은 살면서 처음 보는데 3종에서 몇 배가 업그레이드 되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10세트는 처음 봤는데,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멋진 미션을 보여주신 스테이 씨를 위해 아이오 고다사! 멋진 미션을 보여주신 스테이 씨를 위해 아이오 고다사! 감사합니다! 영재 씨, 이어서 진행을 해볼 텐데 혹시 스테이 씨 분들의 에이셉 꾹꾹이 춤 혹시 하실 줄 알았나요? 영재 씨, 스테이 씨의 에이셉의 꾹꾹이 댄스는 아이오 고다사! 저, 효원 씨 따라하겠습니다. 아이오 고다사! 아이오 고다사! 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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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되셨어요? 아, 준비가 됐을 때 나왔어요. 네, 저는 이제 라디오 하면서 직접 배웠기 때문에 아, 그래요? 라디오 연기 나가라 직접 배웠어요. 한 번, 노래만 한 번 해주시면 아, 네! 제가 스테이크 꾹꾹을 마시고 아마 라디오는 한 번, 여섯 번인가? 나가, 네, 여덟이 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뭐, 이해가 안 해요. 아이오 고마워 한 번, 시범을 할 테니까 같이 해보세요. 내가 예상으로 보여주는데 하나, 둘, 셋 에이십 우 grante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더 하는 건가요? Elsu 같이 해줘야죠. 같이 해줘야죠. 가시죠. 그럼 갈게요. 하나 둘 셋! 에이你在! 다다다다다다다다 시돼네요. 여러분ille. 여러분도 노래가 나오면 모두 함께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이 곡이 출연하셨으면, 함께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스테이씨의 에이셉,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반짝할 거면 시작도 없는 걸 내가 생각해라 여기 에이삼 내 눈 중앙이 완전 커피 나와 똑같아 내 맘 잘 알아줄 에이삼 꽃에 눈에 달콤하니 눈 앞에 나타나줘 에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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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앞에 눈 앞에 나타나줘 I'm not picky 가슴가 탈 수 없네 It's okay but I care 컷엔 어때 아닌데 이해하게 될 걸 너만 나타나 So baby hurry up I'm just waiting on 깔끔하기만 해도 싫어 So check it 그만 그런지 진심인지 나도 무분해 금방 타오른다면 쉽게 꺼지는 건 So stop 내가 생각해도 I'm not happy I'm not happy 에이삼 내 눈 중앙이 완전 커피 나와 똑같아 내 맘 잘 알아줄 에이삼 꽃에 눈에 달콤하니 눈 앞에 나타나줘 I'm not happy I'm not happy I'm not happy I'm not happy So where you at So where you at 기다리고 있는 걸 So where you at 기다리고 있는 걸 에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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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앞에 눈 앞에 나타나줘 이렇게 방금 저희가 들려드렸던 노래는 에이스앱이라는 노래인데요 방금 일본 스윗분들과 함께하는 게 정말 처음이었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여러분들도 좋으셨나요? 일본 팬들과 함께하는 건 처음이었는데요 여러분, 좋으셨습니까?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스테이씨가 11월 23일에 일본 데뷔을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11월 21일에 일본 데뷔 쇼케이스를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 세강경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강경, 스테레오타입을 소개합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여러분 스테이씨가 오늘 유난한 티가 더 나는 걸 못 쳐다보는 게 더 보여 왠지 그럴수록 더 난 당당해져 기분 좋아지는 걸 너를 넣기면 어디든 지나가는데 내 배콤한 향수가 날리게 내 꿈이던 게 좋아, 내 기쁨가 좋아 근데 틀어봐, yeah 신나서 알아 내 모습이 예뻐 보일지도 당돌한 걸지도 자꾸만 널 유혹하는 보이겠지만 미안하지만 색안경 느끼고 보지 마요 난 좀 다른 여자인데 곁은 화려해도 아직 두려운 걸 you should know 너무 세게 안으면 숨 막혀 조금 서툴일지도 난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요 oh bab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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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션은 과감한 게 좋아, like it's fun 틀린 게 좋아, 어떻게든 소화 이거 좀 더 나은 차 진짜 내 맘을 불러 하지 마 저희들 나도 알아 내 모습이 예뻐 보일지도 당돌한 걸지도 저희들 자꾸만 널 유혹하듯 보이겠지만 미안하지만 색안경 느끼고 보지 마요 난 좀 다른 여자인데 곁은 화려해도 아직 두려운 걸 you should know 난 I'm a good girl, yeah 너무 세게 안으면 숨 막혀요 조금 서툴을 텐데 난 아직도 잘 감겨 느끼고 보지 마요 Oh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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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드러나는 모습뿐인걸 Oh why, oh why, oh why, oh why 눈으로만 날 판단하지 않기 꾸미지 않은 내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 좋아해 좋아진 여름도 많고 안아줬으면 해, yeah 세간도 을 끼고 보지 마요 난 좀 다른 여자인 내 곁은 화려해도 아직 두려운 걸 you should know I'm a good girl, yeah 너무 세게 안으면 숨 막혀요 조금 서툴을 텐데 난 아직도 잘 감겨 느끼고 보지 마요 Oh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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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 특이 아니 나 걸음음은 그리고 저게 깨끗이에게 심한 말은 알았을까 Shrimp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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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DEN CHILD의 캐릭터 분석! 역시 MBC입니다! 일본의 팬들에게 GOLDEN CHILD의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멤버들을 직접 피카츄, 크로미, 명탐조, 코난 세 가지 캐릭터에 어울리는 멤버들을 뽑아주셨습니다 멤버들의 여러분이 피카츄, 크로미,名探偵, 코난 それぞれに似合う 멤버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오! 오! 백마볼! 백마볼! 僕はこんなに可愛く泣いてあります 初めて聞いたけど 피카츄なんて 僕は可愛いです 첫 번째 멤버들が 직접 뽑은 찌릿찌릿 에너지가 넘치는 GOLDEN CHILD의 피카츄는 태그씨와 동현씨가 피카츄로 뽑혔습니다 ゴールデンチャイルドの 피카츄として 태그さんと 동현さんが選ばれました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찌릿찌릿한 귀여운 피카츄 一度も ピカチュウと似てる 一度も聞いたことないですが やってみます 敬礼です あ! トンカチュです はい はい どうしよう 本ピロックです さぁ 어떻게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실 준비が 되셨나요? もっと ものすごいものを 見せてくださるんですよね そうだね プレシャーですね 大丈夫です 皆さん 다 같이 セーノを あ 叫びないよ すいません 우리끼리 せー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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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ピカチュウ メンゴ メンゴ めっちゃ可愛い めっちゃ可愛い 可愛いでしょ 二度とこんなことしないんです しないつもりです 아주 チリチリてました とても ピリピリしました 네 그리고 두 번째 멤버들 사이에서 가장 장난クローキン ゴールデンチャイルド クロミー クロミー 2番目のキャラクターいきます お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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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クロミーです クロミーです はい お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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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ジェンジェン氏 じわん성이 綺麗な人です スイマシン ベッドヒット 와리도다. 아주 사이좋은 모습 좋았고요.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멤버들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골든차일드의 명탐정 코난은? 마지막 캐릭터를 볼까요? 코난! 전부 전부! 와나 와나 제가 넣었네요. 골든차일드의 명탐정 코난으로 뽑힌 Y씨에게 미션이 있습니다. 골든차일드의 코난이 선택된 Y씨에게 미션이 있습니다. 안대를 착용한 후 코난의 추리력으로 멤버들의 향기만 맡고 누가 주찬 씨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이 마스크를 하고 코난의 추리력처럼 멤버들의香り만으로 주찬 씨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우! 우사기 있다! 멤버들 자리를 서로 바꿔주세요. 그럼場을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오우! 오랜! omg 이 친구가 쥬찬입니다. 이거 쥬찬입니다. 안대를 벗고 확인을 해주세요. 그럼 확인을 해주세요. 아 이럴 줄 알았어요. 심지어 아까 영재 형도 만졌었어요. 저 너무 깊게 만지시던데요. 너무 깊게 만졌어요. 어려웠네요. 그럼 또 우리 못 맞췄기 때문에 벌칙을. 어떤 벌칙. 저희 모든 멘트가 끝날 때까지. 추찬 씨를 안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고에요. 들고는 아니겠죠. 이렇게 안기. 공주님 안기. 이렇게 안기. 히메허그. Y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보통 이렇게 괜찮아요. 시바라크 토크가終わるまで. 이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있으시면 되고요. 시바라크そのまま 대기です. 저희 chopped 정답입니다. 멋진 케미를 보여준 골든 차일드를 위해. 큰 학습 부탁드립니다. 할 수 없어요. 학습. 아직 멘트 안 끝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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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갓도 고자이마스 장준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아 네 이렇게 MBC 아이돌 라디오에 라이브인 재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 골든차일드가 또 이제 앞으로 조만간 또 이제 일본에서 또 좋은 소식을 들고 올 예정일 거에요? 맞습니다 오늘의 공연에서 여러분께 만나게 되었고 또 이제 여러분께素敵한 오실러움을 가지고 다시 일본에 뵙게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응 응 응 감사합니다 이제 무대 해봐도 될까요? 네 빨리 해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 이어서 골든차일드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では 골든차일드의 다음 스테이지가 자,続きます You and me Gotta we play 다시 한번 시작해 나에게 끝이란 없어 새로운 내가 될게 Nothing's gonna ever stop us Hey, hey, hey 눈붙이 멈추지 않아 널 향해 뛰어대는 널 뒤늦은 후에는 그만 한번 더 기회 주길 바래 널 믿고 따라와 맨 처음에 함께 어떤 대로 Hey, now get set go Baby, we can we play 안은 채 행복에 겹던 days 온몸이 기억해 끝이 없는 슬픽에 I can't suffer it 너의 눈빛 속에 내 하루 속에 후이 되찾아와 꽉 잡던 심장이 전부 텅 비어 가만히 버텨낼 힘조차 없어 So turn me back, turn me back, turn me back 또 한번 사랑하기를 원해 Come back now, 하염없이 기다려 all day 동무진 멈추지 않아 널 향해 뛰어대는 걸 뒤늦은 후에는 그만 한번 더 기회를 주길 바래 빨리 꼭 따라와 맨 처음 뜨거웠던 대로 Hey, now get set go Baby, we can we play Go away, 딴 놈들은 fade away 그 후에는 다시 오지 않아 I can replay Oh, stupid 꿈을 꾸는 듯이 연해 Rewind 다시 돌아가, replay 지난 시간 속에 부족함 빈틈없이 채워갈 거야 I can't know what got me like you 너 없는 하루가 지독히 길어 온종일 추억만 되감아 걸어 So turn me back, turn me back, turn me back 현실이 되어주기를 원해 Come back now, 하염없이 기다려 all day 동무진 멈추지 않아 널 향해 뛰어대는 날 뒤늦은 후에는 그만 한번 더 기회를 주길 바래 빨리 꼭 따라와 맨 처음 뜨거웠던 대로 Hey, now get set go Baby, we can we play Let's go Switch Come on Yeah 넌 나를 돌아봐줘 다시 돌아와줘 Wow 하늘에 쉼없이 빌어 네 맘에 남겨진 한 줌의 love So turn me back, turn me back, hold me back 쉬고서 다시 놓치지 않게 Yeah You and me Got a replay 다시 한번 시작해 나에게 끝이란 없어 새로운 내가 될게 Nothing's gonna ever stop us Hey, hey, hey 신전히 모둘 것 같아 졸리나 주지 못한 말 너도 잘 알고 있잖아 이대로 보기 떠인 못해 널 꼭 따라와 맨 처음 뜨거웠던 대로 Hey, now get set go Baby, we can we play Go Switch Come on Yeah 나를 돌아봐줘 다시 돌아와줘 다음번 더 replay Yeah Woo!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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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結婚してください 大好き 고맙습니다 conta multitney smoke 믿음 residen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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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보다 내 음악은 not the one 누구 보다 내 음악은 not the on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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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주한씨를 위해서 박수! 박수! 누구보다 나다운 음악을 하고 계신 주한씨? 누구보다 나다운 음악을 하고 계신 주한씨? 우리 또 스테이 스트롱 멋있게 보여주셨죠? 스테이 스트롱은 정말 멋지네요. 아이돌 라디오의 자랑이자 사랑 꿀디 주한씨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한씨 주한씨는 잠시 숨을 좀 돌리고 계시고요. 숨 다 돌렸는데 오케이 여러분 여러분 착석이 괜찮으세요? 아니 그 제가 중간에 가사를 중간에 멈췄어요. 그 중간에 가사를 중간에 멈췄어요. 이 노래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라 좀 떨려서 그랬습니다. 이 노래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라 좀 떨려서 그랬습니다. 괜찮았나요 그래도? 근데 전 뒤에서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뒤로 듣고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형원씨한테 아 혹시 저기 나쁜 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형원씨한테 좀放送できない 言語가 入るような ところ에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웠다. 아 시전태でしたよね. 그렇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네. 드디어 아이돌 라디오 시즌1 시즌2에 DJ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형원씨 소감이 어떤가요? 야ット 아이돌 라디오 시즌1 시즌2의 DJ들 시즌2 시즌2 제이윤2 시즌2 시즌1 시즌1 시즌2 최이나 시즌1 좋은 의미의終わり입니다 슈원씨는 어때요? 슈원씨는 어떻게 되요? 일단 이렇게 셋이 모인 것도 그렇고 이렇게 3명이集한 것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계시고 사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몸베베들도 왔고요 그리고 여기 몸베베의 여러분이 있어요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어서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이 정말輝いていて 제가 반할 것 같습니다 제가 홀려했어요 야사시네 야사시네 저는 일단 오늘 일본에 3년만에 와요 제가 3년부터 일본에 왔어요 그래서 사실 팬 여러분을 되게 일본 팬 여러분을 오랜만에 보는데 여러분 일본 팬 여러분이 너무 오랜만에 만나요 너무 보고 싶었다고 직접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직접 만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결론은 너무 좋다 결론은 정말 좋은 좋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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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이 서로 다른 스타일이예요.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 같아요.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예요.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예요. 시작해보세요. 시작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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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뭔가 조금 분위기가 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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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요. 네 박수 자 이렇게 아이돌 라디오 역대 DJ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추억을 얘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같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또 아쉽잖아요. 그렇죠. 우리 스트롱 보이 주헌씨가 부대를 하나 더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네 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아이돌 라디오 라이브인 도쿄 2부 공연은 형언씨와 주헌씨가 진행을 맡아주실 거예요. 저는 엔딩 무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해주신 우리 영재씨에게 아이오くださ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주헌씨가 아이돌 라디오 라이브인 도쿄를 위해 준비한 무대 준비됐죠? 준비됐죠? 소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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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잘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소다네 타이틀 소다네 찰떡 I'm lost and I wanna be found 내 앞에 Smoke it, Smoke it Smoke it, I'm trying to start again Smoke it, I'm taking all the pain Smoke it, I'm trying to smile again Smoke it, 해 안이 보이지 않아 다시 Smoke it, 벗어난 손을 잡아 다시 Smoke it, 그 속에 손을 기다릴게 이젠 뜨거웠던 게 차갑기만 해 무뎌져버렸나 봐 지난 과거의 Pain 날 자극시켰던 모든 것들에게 덤벼운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미안해 끝없이 몰아붙였던 너에게 난 검은 악마와 같았던 걸 왜 몰랐을까 오히려 순수했던 그대로 돌아가고 싶어 어릴 적 그대로 돌아가고 싶어 You heard Nobody can stop me now Nobody can hold me down They're gonna try to bring me down 내 앞에 Smoke it, Smoke it Smoke it, I'm trying to start again Smoke it, I'm taking all the pain Smoke it, I'm trying to smile again Smoke it, Smoke it, Smoke it 내 앞에 보이지 않아 다시 Smoke it, Smoke it, Smoke it 어서 내 손을 잡아 다시 Smoke it, Smoke it, Smoke it 그 속에서 널 기다릴게 Smoke it, Smoke it, Smoke it Smoke it, Smoke it, Smoke it Smoke it, Smoke it, Smoke it It's time to go right now Don't be scared, no one can hush now No Pain It was all just in the moment Believe in yourself Smoke it, I'm trying to start again Smoke it, I'm taking all the pain Smoke it, I'm trying to smile again 내 앞이 보이지 않아 다시 어서 내 손을 잡아 다시 그 속에서 널 기다릴게 이 스모키라는 곡이 제가 조금 마음이 힘들었을 때 썼던 곡이에요 이 스모키라는 곡은 제가 조금辛かった 때에 書いた 곡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있는데 지금은健康で そして明るい姿で 皆さんの前に立っていますが 제가 아이돌 라디오 DJ를 하면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우리 팬분들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정말 힘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스모키,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날들을 여러분들이 라디오에 보내주시는 사연을 듣고 굉장히 힘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깊고요 아이돌 라디오 라디오가 아이돌 라디오 시즌2 DJ로서 여러분들 준비 되셨습니까? 皆さん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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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불 날 때까지 준비되셨습니까? 손에 불 날 때까지 준비 되셨습니까? 손에 불 날 때까지 준비되셨습니까? 손에 불 날 때까지 준비 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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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아아아 I got the key Oh you got the key Oh yeah We got the key Oh yes, we're the keysıp right I got the key Oh yeah, you got the key Oh yeah We got the key Oh yes We're the keys right I want to hear your mic, I want to hear your mic I want to hear your mic, I want to hear your mic I want to hear your mic, I want to hear your mic I want to hear your mic, I want to hear your mic 心に火をつけ 潜まれていたこの扉がなく 息こらし 緊張は2倍 時が経つほど大きくなる 疑問風 僅かな隙間から 語りかけてくる声 僅かな隙間から 語りかけてくる声 Who am I wanna see ya? 違うよでもまたどうすかって Oh 手を導く 全ての感覚 研ぎ澄ませて 危険が閉まって もう忘れきれない So be serious 扉開けて I'ma press my password I'ma press my password I'ma press my password 新たな自分を wake up I'ma press my password 見込める I'ma press my password 隠された自分を wake up 渇いた心には shit 止まってた時間を動かして 真理を求め続けたら 君を見つけたのさ 今すぐコンバネート 始めよう I'm totally scared 未来も防げない 立ち切れば James それに見つけて My check number 自分自身との境界線 超えてく何度でも 俺を導く 全ての感覚 研ぎ澄ませて 危険が閉まって もう抑えきれない 行け そう見してるやつ 自分の突き上げて I'ma press my password I'ma press my password I'ma press my password 新たな自分を wake up I'ma press my password Touch me baby 目覚め We can be the same I'ma press my password What am I? 隠された自分を wake up 過去 未知の自分を 探しに行こう 誰も知らない 雨 届け me 終わり泣き愛こそ 保ていけ 僕の僕たちに We gon' get it now Open myself Can I be inside my nose? Come inside me 手中痛みがない Like a magic この瞬間に逃すな 君を超えて また新しくなる Hey Take it, take it, take it Who are you? Gallagher I'ma press my password Open the door I'ma press in now I'ma press my password I'ma press my password 改め 新たな自分を wake up Yeah I'ma press in now I'ma press my password 新たな自分を wake up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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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OP의 뜨거운... 오우. 안녕하세요. 또 토이. J-POP의 뜨거운 폭풍. INI의 패스워드 무대에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학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NI 팬들에게 단체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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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라디오와는 첫 만남인데 첫 만남에 수줍음을 가득 담은 돌라네컷.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핸드폰 꺼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이돌 라디오 첫 상가의 기념에 도르라4CUT을 촬영해보세요. 안녕하세요. 恥ずか시나. 주헌씨, 좀 옆으로 빠져주시고요. 네, 빠져줘.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2,3. 1,2,3. 1,2,3. 1,2,3. 1,2,3.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이돌 라디오 라이브 인 도쿄에서 INI와 팬들을 위한 이벤트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무대 뒤 화면에 뜬 화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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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뒤 화면에 뜬 질문과 QR코드 보이시나요? 아이돌 라디오 라이브 인 도쿄가 여러분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QR코드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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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벤트인지 리더 마사야씨가 직접 소개해 주세요. 어떤 이벤트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에서 QR코드를 넣으면 INI에서 커플 댄스가 2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커플 댄스 2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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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이돌 라디오 라이브 인 도쿄에 J-POP 대표 참여하셨습니다. 히로토사앙 오늘 무대 를 준비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오늘 무대 를 준비하면서 오늘 무대에 J-POP 대표자님께 어떤 기분이 되었는지 어떤 기분이 되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한국MBC MVC 한국연습니당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함께 하세요! INI 팬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사랑해 주세요! 팬 여러분과 INI 여러분, 서로에게 사랑해 주세요! 우리 INI 여러분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이 사랑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사랑해 주세요! 우와!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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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설레는데, 여러분을 지금보다 더 설레게 할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워크웍하게 하는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INI의 러브 시뮬레이션. 러브 시뮬레이션. INI 러브 시뮬레이션. INI 러브 시뮬레이션. 지금부터 INI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상황을 보고 그에 맞는 설렘 멘트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INI 여러분은 스크린에 찍을 수 있는 시추에이션에 도끄메기 프레이즈. 그럼 첫 번째 상황, 주세요! 미니의 러브 시뮬레이션. 미니의 러브 시뮬레이션. 미니의 러브 시뮬레이션. 미니가... 미니가... 우리 INI의 팬분들이죠? 미니가 삐져서 화를 풀어줄 때 INI의 러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가 삐져서 화면에 하이 휘ペンパンさん ペンポーン 하이 이식큐 큐또? 큐또 버전 큐또 버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큐또 버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큐또 버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하이 이식큐 오 mate 섹시 мер セクシーバージョンですね ほら、捨ててないでその素敵な顔あげてよ あ、笑ったほうがかわいいよ 誰だよ? メントがほんといい 弁がちゃうな 最後にカリスマバージョンを見てみましょう 最後にカリスマバージョンを見てみましょう 韓国語 僕が抱いてあげる 僕が抱いてあげる 抱いてあげる 抱いてあげる 笑 じゃあ、笑 三名は戻ってください 僕がキヨン語を非常に好きです 可愛いのがすごく好きなんですけど いいですか? ブンブンブンブン やったー ブンブンブンブン、マイドネヨー ブンブンブンブンがすごく気に入ってます 最後に2番目を入れてください コーニングコール モーニングコール モーニングコール 頑張れがモーニングコール 頑張れマスコールね 三名出てきていただいて 来ていただいて じゃあ、ヒロムさん 手 じゃ、準備できましたか? 準備できましたか? はい キュートバージョン キュートバージョン ある レツゴー イチ、二、三 おはよう あそうだよ 遅刻だね あはははは こういうことか こういうことか キュートバージョン キュートキュートだ 確定ないな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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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형고 Вы. 네, 저도 한국語에서 도전을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오케 1,2,3 불럭 일어나 일어나야지 빨리 준비하면 오늘은 같이 하교 가줄게 널 좋아한 거야. 깜빡해. motherfuckers one, because you love me. 워하아.. 사람 많아. яти 날 알겠어? 깜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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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준비해. 깜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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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대사야. 네 유대표 성에 주실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더 상큼해. 전혀요. 쯔쯔 쯔쯔 사기 보다 좀 더 가꼬욕이 쯔쯔 아까 보다 멋있어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쯔쯔까지 잘 봤고요 쯔쯔 저는 좀 약간 기대가 되는 건데요 지금 기대되고 있는데 세 번째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 어? 하쿠아쿠 아! 자, 탁구 미사언 테크 루사언 경介사언 네 자, 먼저 탁구 미사언 로맨틱 버전 로맨틱 버전 로맨틱 버전 이 오다이 네 아니야 파티스는 섹시해 아, 긴장되어 쯔쯔 자, 이르쵔쯔 하나, 둘, 셋 엄청 좋아 너무 잘해 일본 영화에서 본 것 같다 일본 영화에서 본 것 같다 너무 잘해 감사합니다 다음요 카리스마 섹시해 1,2,3 미니 사랑은 서로를 만나는 것 같다 서로와 함께하는 것 같다 내일은 내 옆에 계신 것 같다 내 옆에 계신 것 같다 나의 옆에 계신 것 같다 고생하셨어 고생하셨어 声優상 이건 제리프 목소리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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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기대가 됩니다. 친데레 버전 너무 즐거워 자 1,2,3 3 빨리 저거 좋아해 고마워 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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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이렇게 설레는 고백을 보여준 세 분한테 박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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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상황 포지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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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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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 탓이 전부 고회가 홀로 이네! 아리! 에? 나니? 어? 어? 아! 뭔가 만들고 오셨네요? 오케이! 오케이! 자, 보여주세요! 1, 2, 3! 좀, 잠시만요! 저는 emo 학생들에게出èmes의 비해 아하! 어떻게 kul sync现在?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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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아하! 왈 PRIM Obrigット! Это 뭐야! 아하하! 아하하! 아회죠! Arggiro, HTTP을 해야지 해뽑기 로마 아, 주완상, 괜찮아요? 아, 주완상,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정말 좋은 느낌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좋았어요, 아이찬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레임을 선사한 I&I에게 다시 한번 아이오ください 여러분에게 설레임을 선사한 I&I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미니분들이 실시간 앙케이트로 I&I 멤버 중 커플댄스를 보고 싶은 조합 어떤 멤버가 뽑혔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플댄스의 앙케이트로 앙케이트로 누군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연 과연 사이타이 마사야 사안 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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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두 분이 커플댄스를 추게 된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커플댄스의 앙케이트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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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力合わせ奏でる Voices もっと遠くへ 届くはずさ 暗闇さえも 怖くないよ We are players 行き先 の分からない 未知のゲーム 闇を越えきり 開こう We make it Cause we are, we are free Waste in Dreamin' いつかきっと叶えられたさ Cause we are free Waste in Dreamin' 誰も止められない 月のChapter やっと出会えた 本当に頼れる人に ここを通じ合って 互いに支え We're gonna be together We are players 確か な未来なんて関係ない 闇を越えきり 開こう We make it Cause we are, we are free Waste in Dreamin' いつかきっと叶えられたさ Cause we are free Waste in Dreamin' 誰も止められない 月のChapter Waste in Dreamin' MBC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最後 ラスト1曲 盛り上げていきましょう! Waste in Dre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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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燃える光のハーツへ どうか飛ばするコース 誰も追い越えない ここは俺のステージ Waste in Dre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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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高鳴る鼓動 進め 恐れては先はない 目指せ 無限に広がる世界 見つける天のLight 限界を超えて このまま Just let me take off I'm a rockin' deal 飛び越え月にチャッチン このGalaxy 俺には味と味と もっと早く 突き抜け デンスのGravity 声がMalike 俺が rockin' deal, rockin' deal Roc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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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p in the love 鐘を鳴らして世界に響かせて Left to the right 両手広げて内まで飛んで行き We don't give up 諦めしはずの way Tuck me up We say you don't even know Fire tower top the air And you can watch it flying rocket 進め 恐れては先はない 目指せ 無権に広がる世界 見つけた satellite 限界を超えて このまま just drive in 行こう I'm a rocketeer 飛び越え月にチャッチ このギャラシー 俺にはアジトル アジトル もっと早く チキネて danceのダイミニ Go away come alive 俺が rocketeer Rocketeer この手で開く 新しい世界 I'm a rocketeer 飛び越え月にチャッチ このギャラシー 俺にはアジトル アジトル もっと早く チキネて danceのダイミニ Go away come alive 俺が rocketeer Rocketeer Yes, here we go Yes, here we go Right now Yes, here we go Yes, here we go Yes, here we go Right now Yes, here we go Yes, here we go Right now We are rocketeer Rocketeer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더스 에브리띵! 안녕하세요 P1 하모니입니다 E-NEX! 안녕하세요 제이익스입니다 스마일 히어로 예나입니다 Mx4 딥! 안녕하세요 에이익스입니다 아이돌라디오의 짱치인 권은비입니다 V-Sensation! 안녕하세요 에이익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세훈 제이익스입니다 아이돌라디오가 2분 가든스튜디오를 넘어서 도쿄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도쿄에서 열리는 아이돌라디오 라이브인 도쿄 처음으로 개최된다는 거잖아요 아이돌라디오의 첫 번째 해외콘서트 첫 번째 해외콘서트 개최를 너무 축하드립니다 도쿄가 된 시어터에서 약 8,000명의 돌랑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멋진 공연!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돌랑이들? 비록 저는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아이돌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예산은 없지만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또 좋은 공연을 펼치실 예정이니까요 저희 SF9도 콘서트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길 바라면서 네! 아이돌라디오와 멋진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ATV워도 다음에는 꼭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정비도 함께해요 다음에는 저희 피와나무리도 함께할 수 있길 바라면서 아이돌라디오와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아이돌라디오의 houbson.com 아이돌라디오 라이브 인 도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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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C 아이돌라디오 라이브 인 도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 패스 H1 S 우유 나와봐 너의 traces Going for you advancing 멈출 수도 없어 벗어날 수 없어 Lockdown Lockdown Let's go 나와봐 너의 traces Going for you advancing 선상 속에 묵혀 거리 속에 잠긴 Shut down, shut down You made me, you made me 물심해 I need it, I need it You made me, you made me Feel it up 갇혀버린 네 모습 너랑시 나간 바람이 나를 잊고서 영혼 속에 지친 나를 딛고서 어둠 속에 달려가 너에게도 다가가 Now I follow your traces Going for you advancing Still, heart is bouncing No one I cannot fall I follow your traces Going for you advancing 선상 속에 묵혀 거리 속에 잠긴 Shut down, shut down Wait for me going to you, girl I will never let you go 멈출 수도 없어 벗어날 수 없어 Lock down, lock down, let's go 날 막은 손을 막은 손에 부리치면 내게 다가가 조용히 숨을 Don't you land 꺼지게 내쉬면 날 걸어가 먼지 덮힌 난 신들 부정하며 업보날 멈춰버린 세상에 We can rock the world Now I follow your traces Going for you advancing I just wanna save you Cause I need to be safe too 니가 없는 우리 like illusion You made me, you made me, 무심해 아니래, 아니래 You made me, you made me, fill it up You always feel my head 너 없이 나가버린 나를 잊고서 젊음 속에 지친 나를 잊고서 어둠 속에 달려가 너에게 다가가 Now I follow your traces Going for you advancing Still heart is bouncing No and I cannot fall Find for your traces Going for you advancing 세상 속에 묶여 거리 속에 잠긴 Shut down, shut down Let's go! 맑마른 눈빛 모두 다 잃은 느낌 희망을 tracking I never let you go 날빛은 달빛 붉은 색으로 슬픈 달콤했던 꿈이 지옥이야 이미 Rock down, rock down We will be gone Here you go I will never let you go 멈출 수도 없어 벗어낼 수 없어 Lock down, lock down Going to you, girl I will never let you go 멈출 수도 없어 벗어낼 수 없어 Lock down, lock down Let's go! Lock down, lock down I never touched your ground Lock down, lock down Lock down, lock down Lock down, lock down I never touched your ground 멈출 수도 없어 벗어낼 수 없어 Lock down, lock dow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잠깐 숨 좀... 숨 좀 돌리고...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엄청 여기 위층까지... 약간 우주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콘서트 이후로 오랜만에 왔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이어서... 숨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깐요. 이 뜨거운 여름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아로하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셔서... 오늘 아로하들이 정말 많이 와주셔서... 이야... 보랏빛... 아주... 별이... 굉장히 많이... 떠... 뜨... 뜨... 뜨어져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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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시간 이렇게 저희한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의 다음 곡은 저희의 상태를 얘기하는... 그렇죠? 지금... 특히 내 상태... 네. 특히 진진이 형의 상태랑 되게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네. 네. 진진이 형의 상태랑 되게 잘 어울리는 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곡으로 바로 이제 숨 좀 쉬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으로 숨 좀 쉬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으로 숨 좀 쉬자. 숨 좀 쉬자. 숨 좀 쉬자. 아이스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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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뛰자마자 아침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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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째 출근 날은 금메달. 매달. 매달. 휴가는 꿈도 먹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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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고 싶어. 저 벌리벌리. 1. 2. Let's go. 자판 가슴 번. 들어줄게 난 그대 들어 번. 숙종 시작. 그댄 언제나 웃겨줄게요. Come and take it on. 숙종 시작. Everybody. Shake your body. 영상통화를. We like the body.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나와 춤추어. All my life. 쇠돌미돌미고 싶어. You got it. You got it. Never keep it up. 지금처럼 난 그만 변치 않게 늘 기억해줘. 진딕이지만 우리 함께라면 어떤 시련을 꺼낼 거야. 숨 좀 쉬자. 어젯밤을 더 보고 혼자 더 숨 좀 쉬자. 거울 범을 더. Yeah. All my dance time. 외로움을 미칠 것 같아. 사랑하는 친구들 다. 울고 싶어. Yeah. 1. 2. 3. 4. 5. 8. 2. 2. 4. 4.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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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해줄 수 있는 순간 눈치 보며 사는 이 허위 Oh yeah 햇빛에 숨 좀 쉬자 자유롭게 춤 좀 추자 세대 없는 시기 질투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 저녁이 돌리고 싶어 You got it got it got so 조금 저렴한 그릇만 걷지 않게 늘 기억해줘 빛내겠지만 우리 함께라면 어떤 시력을 꺼낼 거야 숨 좀 쉬자 어젯밤에도 보고 혼자 털어낼 숨 좀 쉬자 거울 범의 뼈 다 홀로 댄스 타임 외로워 묻힐 것 같아 사랑하는 친구들 다 보고 싶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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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가자 Let's breathe 우리가 모두 원하는 건 전한 이 세상 속에 Breathe in, breathe in, just breathe out, breathe out 억소한 행복이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흘릴 땀 모아 잠 채우고 마스크 치우고 잠 채우고 마스크 치우고 건대산에 도쿄 아이스테루 잘 쉬자 시작 어젯밤에도 결혼하고 털어 더욱더 더욱 숨 좀 쉬자 어젯밤에도 더욱더 더욱더 나 홀로 댄스 타임 아무래도 보니 질 것 같아 사랑하는 친구들 다 보고 싶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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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댄 빛이 나요 다시 일어나요 그댄 최고니 Everybody Number one 그댄 빛이 나요 다시 일어나요 그댄 최고니까요 Number one Oh my Oh my Oh my Yeah 여러분 숨 좀 쉬세요 여러분 숨 좀 쉬세요 아니, 라키 군 네 아니, 잠깐만 라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은데 MC 진짜 좋은 MC 좋은 MC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일단 아스트로 유닛 진진의 라키의 에너지 넘치는 무대에 함께했고요 여러분 진진의 라키에게 Make some noise 예 예 일단 두 분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두 분은 얼마나 이 팬분들을 보고 싶었는지 몸으로 하트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 얼마나 팬분들을 만나고 싶었는지 두 분이 얼마나 팬분들을 만나고 싶었는지 몸에 하트를 만들어서 하트를 만들어주세요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이 만큼 하트 하트 이 만큼 보고 싶었어요 아 기가 막힌 친구들 아 예 정말 수술한 뭐야? 누가 무대를 훔쳐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보고 있어요 우리 진지와 라키가 직접 불러주세요 진지와 라키가 함께 불러주세요 네 거기 문빈 산하씨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진짜 많이 왔어요 진짜 많아요 그죠? 자 우리 타카이 도모다치들 오셨으니까 우리 아스트로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일본에 왔으니까 일본어로 아직도 숨이 잖아 숨 좀 쉬자 잠시만요 자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에요 자 우리 문빈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아 아 로아의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음 저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에 가서 기분이 좋은 사나입니다 오 사나 우리 아스트로라네 컷을 한번 찍어볼거에요 아 도르라네 컷 자 그러면 그런 귀여움을 가득 담아서 네 우리 아스트로분들 돌라네 컷을 한번 찍어볼거에요 아 돌라네 컷 돌라네 컷 돌라네 컷 오케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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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너무 멋있어요 자 준비됐나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도 모두 자 핸드폰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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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우 문빈씨 중간에 이건 뭐에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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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우리 문빈&사나씨 우리 또 우리 진진&락키의 무대를 백스테이지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문빈&사나씨 백스테이지에 진진&락키의 스테이지 봤어요 물론 점수로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점수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굳이 해보자면 100점 중에 100점 만점 중에 100점 만점 중에 100점 100점이 100점이요? 장학교대 99점 네? 왜요? 원래 좀 1점이 없어야 돼요 뭐 1점이 없어야 돼요 왜요? 좀 아쉬워해야죠 그래야 다음 무대가 기대되니까 아 좀 오시길라이가 다음 무대가 기대되니까 하하하 좋았어 사나는 무슨 말만 해도 이렇게 다 귀엽지? 사나는 왜 이렇게 말하기가 이렇게 귀엽지? 사나는 왜 이렇게 귀엽지? 왜 이렇게 귀엽지? 근데 형이 이겼잖아요 오린이상 더 귀엽지? 아니요 지금은 우리 아스토로를 위한 무대니까 하하하하 지금 우리 아스토로를 위한 무대니까 아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봤을 때는 백마 탄원 왕자 컨셉이거든요 백마의 왕자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섹시할 것 같습니다 이후로 섹시할 것 같습니다 몇 점으로 맞을까요? 몇 점으로 맞을까요? 몇 점으로 맞을까요? 저는 1점 1점 왜? 왜냐면 아직 99%나 보여줄 게 남았기 때문이죠 왜? 99%를 보여줄 게 남았기 때문이죠 찢었다 찢찢 아닌데 무대하기 전이니까 아주 좋아요 자 이어서 일본 팬분들에게 아스트로의 케미를 보여주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팬분들에게 아스트로의 케미칼을 보여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우리 락키 씨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락키 씨는 읽어주세요 어디요? 네 저희가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아스트로 질락당콩의 케미 챌린지 예호 학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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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락당콩의 케미 챌린지 락키 군 네 이거 귀엽게 다시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아 귀엽게 못해요 아 락키 잘해 락키 잘하지 귀여워 귀여워 질락당콩의 케미 챌린지 아 지금 너무 세게 올려놔 가지고 아 지금 너무 세게 올려놔 가지고 이게 저는 항상 이런 상태로 애교해요 하하하 저는 항상 이런 상태로 애교해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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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Zero 너의 다른 eighth Camts 側가ında 앉 onda 달 네 etc 부작용 5번의 시도를 해서 더 많은 사랑해를 하신 분이 이기는 겁니다 5개의 챌린지에서 가장 많은 사랑해요 팀이 승리입니다 죄송한데 문빈 산하 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문빈 산하 부터여서 저희 둘은 잘 맞거든요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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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짰어 안 짰어 약간 짚고 있었어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이건 좀 안 짰어요 마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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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우리 지진 락키 지진 락키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이거 하고 곤란한데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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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사랑해 사랑해 하나 둘 셋 사랑해! 하나, 둘, 셋! 사랑해! 에이 이거 짰다. 진짜 짰다. 재밌었다. 재밌었잖아. 재밌어요. 정말 우리 아스토로 친구들 정말 서로 서로 재미있는 친구들이네요. 아스토로 정말 재밌는 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해 챌린지는 서로 두 분 다 이겼습니다. 지금의 챌린지는 동점입니다. 두번째는 아스토로가 함께하는 텔레바시 챌린지인데요. 다음은 텔레바시 챌린지입니다. 제시어를 말씀 드리면 듣고 하나, 둘, 셋을 외치면 포즈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네 분이 같은 팀이에요.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준비 됐나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문빈 앤 사나! 하나, 둘, 셋! 두 번째 키워드 진지는 락키! 하나, 둘, 셋! 오! 오 좋아요! 오케이! 이거 맞나요? 맞죠?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MJ! 하나, 둘, 셋! 흑! 오, 잠깐만 스톱! 아니 우리 진지는 뭐죠? 진지는 약간의 망설임. 아 망설임? 네 번째 키워드 네 번째 키워드 네 번째 키워드 차은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진지는 씨. 진지는 뭘 표현한 거예요? 뭐 했어요? 은우가 옛날에 VCR을 나 차은우야! 차은우! 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서 딱 멈추고 이거 할 거야. 근데 문빈 앤 사나는 아까 어떻게 하고 있었죠? 은우 포토월인가요? 이게 차은우인가요?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존재 자체가 차은우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아로아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다 하트로 하나가 많이 작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사나 씨는 네. 하트가 조금 작아요. 조금 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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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똑같으니까 괜찮아요. 의미가 똑같으니까 괜찮죠. 의미가 똑같으니까. 아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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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미칼을 확인하고 싶은 시간입니다 100点 아이오 구다사이 하면 하트를 아로아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준비됐나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똑같은 하트 큰 하트 아스트로와 아로아 아이오 구다사이 아이오 구다사이 아이오 구다사이 기가 막힙니다 아이돌 라디오 라이브인 도쿄 라스트 스테이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돌 라디오 라이브인 도쿄 라스트 스테이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붐베넨 사나에게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면서 라스트 스테이지 렛츠고 감사합니다 편의점 웃음 조합 fantasen 신 Sanders 매주 진심 크흐 나름 웃음 재생 그리워 지민 한밤 와악 진짜 이쁘다 정말 약간 紫 아, 보라색 여러분, 즐거우세요? 2회, 3회, 4회까지 아로아가 많아요 소개해볼까요? 여러분, 핫도러보, 문빈입니다 사나사나 어제 디즈니스에 왔는데, 정말 행복한 사나입니다 이제 다음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나사나가 한국어로 말할까요? 사나사나 네, 다음 곡은 제가 2nd 앨범, 타이틀곡, Q! 마지막까지 시작하세요 마지막까지 시작하세요 마지막까지 시작하세요 아, 잠시만요 아, 저도요 아, 손이 아, 아, 저도요 여러분, 오늘은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름다운 전부 다 응? 좋아요 왜?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네? 자, 자, 앉아 앉아 자 아, 그렇습니다 자, 살고마대 타노신대 그다사이 음 음 regulate 음 음 음 음 그다사이 음 음 헤이 랩 음 음 음 음 철저해 너 숨겨진 비밀살 끝없이 원하진 날 어둠 속에 부딪히는 두 날 시선을 거둬, 발을 멈춰 절대 나를 잡을 수는 없을걸 눈을 감아 rockabye oh bye oh bye 너를 쫓던 그림자 who are you looking for? I don't need to hold on 날 잊은 채로 while you run in solo 아득한 정상 곧 눈앞이 잖아 Climbing up top tell em who's new as you roll up 이 세계의 모든 걸 나로 붙어 drop the case 떠 또 눈 말에 묻어 널 따라와 call me your love 눈을 감아 rockabye oh bye oh bye 너를 쫓던 그림자 who are you looking for? Let's go! Here I can take us home 저 너머로 보이던 mistake 눈은 잠시 접어놔 눈을 감아 rockabye oh bye oh bye 너의 쫓던 그림자 who are you looking for? 야 악 뺏어내지 못할 걸 왜요 점점 깊게 빠져 내게로 자 모두 아이돌 라디오 라이브 인 도쿄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다면 Make some noise 여러분 지금부터는 마음껏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3명이서 여러분을 향해 하트를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명이서의 하트 받으세요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쉽게도 아이돌 라디오 라이브 인 도쿄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돌 라디오의 역사를 빛낸 디제이로서 첫 번째 콘서트와 함께한 소감은 어떤가요? 일단 저는 굉장히 기분 좋고 많은 분들이 같이 즐겨주고 박수도 열심히 쳐주시고 하트도 열심히 해주시고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원씨는요? 어..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티스트 분들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네 다음 형원씨 저도 얼른 마스크 벗고 큰 함성 소리와 함께 가득 찬 그런 공연을 함께 하고 싶고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오늘 해보면서도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이돌 라디오 라이브 인 도쿄를 빛내준 네 팀의 아이돌을 다시 한번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의 공연을 몰리아게끔 4팀의 스테이지에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스테이시 좋습니다 다음은 골든 차이 모델의 린던 모델의 린던 과연 자 다음은 INI 나와주세요 medじゃあ 블랙 블랙 스테이지 무 polygon 블랙 저는 I'ma press my password Show me I thought I'd like to wake up I'ma press my password You don't touch me baby I'ma touch my password I'ma press my password I'ma press my password I'ma press my password 네, 마지막으로 아스트로 나와주세요! 아스트로! 늘 꿈꾸던 문을 열어 너울 데려가 오픅박 선명이 피해 난 세상의 곳 네, 좋습니다 I'ma press my password 자, 먼저 한 줄씩 오늘 아이돌 라디오 라이브 인 토큐 공연에서 우리 일본 팬분들과 함께한 소감 들어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팀씩 한 소음을 듣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로 가서 좋습니다 가운데로 네, 와주세요 자, 먼저 수미 씨 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직접 일본 팬분들을 만났는데요 너무 즐거웠고 아이돌 라디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11월에 나오는 포피 많은 사람 부탁드려요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의 팬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빛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그런 골든차일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사니아 마사니아 네, 오늘은 네, 사나사니아 네, 사나사니아 네, 사나사니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일본어로 일본어로 전인으로 기념 사진을 찍습니다. 쭉쭉 더 뭉쳐주세요. 관객 여러분 사진 찍을 준비 되셨죠? 사진 찍을 준비 되셨죠? 자 그럼 찍어볼게요. 1,2,3 1,2,3 감사합니다. 잘생겼고요. 도쿄에서 처음으로 열린 MBC 아이돌라디오의 첫 번째 콘서트 아이돌라디오라이브인 도쿄 함께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쿄에서 처음으로 열린 아이돌라디오의 첫 번째 콘서트 아이돌라디오라이브인 도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돌라디오를叫으면 여러분은 사랑해! 먼저 연습 그럼 연습입니다. 아이돌라디오를 사랑해! 아이돌라디오를 사랑해! 이번에는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인입니다. 1,2,3 아이돌라디오 사랑해! 아이돌라디오를 사랑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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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인사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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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ap YOU 감사합니다. blind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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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